이번 시간에는 Eclipse를 OSX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OSX에서 Eclipse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OSX 64비트, 전 64비트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합니다. 여기서 카이스트를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안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니까 더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여기 Eclipse 스탠다드로 시작되는 이 파일이 Eclipse 파일이고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압축이 풀리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Eclipse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건데요.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Eclipse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있는 이 파일을 더블클릭하시면 바로 Eclipse가 실행이 되는데 자주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독에다가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좀 더 편리하겠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Eclipse가 현재 실행이 되고 있고요. Workspace Launcher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수행해 갈 거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어떤 디렉토리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들의 폴더가 디렉토리가 위치하는 기본 디렉토리를 Workspace라고 합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별거 아닙니다. 프로젝트들의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으로 OK를 누르면 됩니다. 각각의 프로젝터의 어떤 폴더는 여러분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Eclipse가 실행이 되면 OSX에서 Eclipse를 설치하는 것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Eclipse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인데요.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우리 후속 수업인 Eclipse의 기능과 예제의 사용법에서 살펴볼 거니까요. 거기서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